잠깐만 마이크. 누구야? 누구? 준현이 형이나 준현이 형. 아, 민상이요. 밥이 너무 맛있다. 밥이 너무 맛있다. 그냥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빈깨. 아니, 시원수지 말고 그냥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마이크를 갈고 있어. 먹어도 돼. 이거 카메라 찍고 있는 거예요? 아니, 투명으로 친절하게. 그래요? 우와, 지금 먹어야 돼, 이거. 따뜻할 때 끝이. 계란. 참, 확실히 밥 먹어야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오디오 안 들어가는 것보다 음식 따뜻한 게 더 중요해, 우리는. 나 오디오 안 들어가도 돼. 저는 이렇게 리얼 그대로, 이렇게 리얼 그대로 담겨있는 방송을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전혀 봤어. 조작 없이. 조작을 한 적은 있지. 많이 먹었는데 적게 먹었다고 그러고. 그래도 얼마나 맛있게 하나 한번 해 주고 먹어라. 그래. 이거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 주시는 분. MC가 요구하잖아, 또 해달라고. 홍인애 씨 들어갔는데, 홍인애가 오. 육즙이, 육즙이. 쭉쭉 터지고. 어? 마나 마실게요? 마나 마실게요? 마나 마실게요? 마나 마실게요? 마나 마실게요? 어? 마나 마실게요? 도루, 도루 써. 도루 써, 도루 써. 도루 써. 감사합니다. 도루 써서 빨리 비벼서 빨리 드셔요. 저는 야채가 너무나 익어서 빙는 맛은 맛鐘. 도루 써도 지금 움직여요. 어, 이거로. 진짜 맛있겠다. 유쾌, 유쾌. 배터리 갈고 올게요. 아, 오케이. 자, 홍은하 씨가 잘 비웠지만 우리 먹고 왔는데 개선생님! 막상 먹는 돌솥이 더 맛있어 보인다. 먹어요, 먹어요. 돌솥, 플리즈. 와, 컴온. 저는 돌솥이 좀 더 맵네, 아까 그거보다. 뜨거워서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야? 그런가? 거기를 올렸어요, 그래서 달달하게. 돌솥이 역시 채소나 뭐 쌀 같은 게 어쨌든 누룽이지 구수한 맛이 좀 있고 막 이러니까 돌솥이 맛이 각이 확 다르네. 그렇죠? 역시. 아, 돌솥이 또 다르니까. 오빠베 거 없네, 다 비벼주고 동생 거. 아유, 화장실 가는데. 근데 유나가 나와서 고마워 안 하고 너 먹었지? 아니, 모르게 해 주려고 했는데 걸려버렸네. 누가 내 거 먹었어? 누가 내 거 먹었어? 친언니야, 친언니 완전. 아, 이렇게 진짜 맛있다. 음! 음, 맛있어. 맵기 딱 맞아요? 네. 이거 진짜 오늘 육회만 들어간 거 아니야, 여기. 응. 괜찮아? 아, 이거 편하네. 아우, 이거 실제로 보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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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